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찬양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찬양이 힘이 있고요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많은 부분의 치유와 함께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금요 전도학교 이 시간에 한 30분 정도 우리가 집중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면 각기 각양으로 다 다른 모습들이에요 어떤 분은 눈을 감고 찬양하고 어떤 분은 정말 마음으로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는 부분들이 보여지고요 근데 하나같이 제가 느껴지는 부분들이 정말로 너무나 은혜 가운데 제가 찬양하는 여러분을 보라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너무나 또 많은 치유들이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영권 회복하는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 노래라면 사실 부르면 부를수록 힘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은혜의 사람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찬양은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금요 전도학교 전에 진행되어지는 이 찬양들이 정말로 우리 모든 영혼들을 새롭게 치유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먼저 기도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계속하고 있는 방송 시스템 교체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말입니다 237 시대를 열 수 있도록 그래서 2, 3, 7, 5천 종족을 보고만의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방송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 일에 앞서여서 지금 인도를 받고 있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237 시대를 준비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지금 공사를 새롭게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기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는 주일에는 하나 RUTC 예배로 주일 오후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 주일학교 랩런트들 중심으로 해서 훈련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비대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어른들도 훈련들이 계속되어지는데 이 훈련이 정말로 응답받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현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으로 237 시대 만명성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현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여기에 메시지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정말로 현장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여기에 일꾼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전도에서는 복음 편지를 전도 회원에게 돌려가지고 일단 개개인이 복음 편지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인도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현장에 복음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복음 현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입을 놓고 여러분 개인이 계속해서 기도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오직 크리스도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입니다 제목이 조금 깁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다른 것은 아니라 오직 크리스도 복음으로만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먼저 누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면 실제로 우리 교회에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장에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먼저 누릴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보자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보자의 축복을 왜 못 누리느냐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축복인데 왜 이 보자의 축복을 못 누리느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다 내 생각 때문에 내 입장 때문에 내 주장 때문에 내가 먼저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보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분만 바르게 인도받으면 우리 앞에는 보자의 축복이 누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게 돼 있는데 이것을 왜 누리지 못하느냐 교회에 가면 많은 문제들을 당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을 계속하다 보면 문제와 갈등 속에서 결국 위기로 몰아지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들 때문에 중요한 교회에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세번째 현장에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누리게 돼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뭔가 가로막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과 같은 내용들이고요 현장에 가면 나름대로 현장에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 속에 들어가면 어떤 면에서 성령에 이끌린 바다에서 나가는 보다 사람의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이 사람의 말들에 속게 되죠 그리고 현장에 가면 당장 우리에게 우리도 모르는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 때문에 현장에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거의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내가 먼저 누려야 될 보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보좌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세요 생명과 능력을 공급하고 계시고요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과 교회를 통치하고 계세요 그리고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2, 3, 7 나라 복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계 복음하에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보좌에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부분들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처음 선포하신 메시지입니다 마테온 4장 17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많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처음 약속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 부분으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사실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가 크리스도가 되어있어서 지금도 부활하신 주가 크리스도가 되어있어서 모든 만앙의 왕 노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테오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은밀하게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진적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대단하고 굉장한 것 같아도 결국 단 한 번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긴 적이 없었어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긴 적이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점진적으로 계속되고 있어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제 이름지로 오실 때는 언제냐 이 하나님의 나라 온 땅에 두루 퍼지게 될 때 제 이름지로 오신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또 마테고 13장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지금 우리의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테고 13 아직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된다고 교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지금도 은밀하고 전진적으로 필연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진짜 안다면 내가 이 속에 있다는 이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연 1장 3절에 말씀하셨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테고 13장 1절에서 쭉 나오는 비유에 대한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거기 보면 누룩에 대한 비유도 나오잖아요 겨자씨에 대한 비유도 나오고 여러분 누룩이 가루 속에 들어갈 때 표시도 안 나는데 그게 모든 것들을 부풀고 변화시킨다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 나라가 힘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돼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 이름이 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40일 동안 다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또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마태우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우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사도행연 1장 8절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과 맞아야 해요 이것과 안 맞으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개인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부분들과 맞아야 해요 여러분 산업이 어떤 산업이든지 간에 거의 상관없이 산업이 이 부분과 맞아야 해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일입니다 여기에 안 맞는다면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게 돼요 하나님과 맞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내가 먼저 누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입니다 분명히 보좌에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내 생각과 내 입장과 내 주장 버리시길 바라 그러면 우리 인생 자체가 플랫폼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분에게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그 축복을 받을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이시게 돼 있어요 그러이 땅에 많은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는 워치타워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파수망 이라고죠 그러면 이 축복을 여러분 정말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은 전 세계와 소통되어지는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내가 먼저 누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두 번째 교회에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 입니다 교회에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성계에 보면 초대교회가 누렸던 것인데 3 교회의 운동이 있습니다 지금도 잘 보십시오 하늘 보호자의 모형이 교회입니다 지난번에 나의 교회 24를 말씀하시면서 보호자의 그림자가 교회라 말씀했습니다 지금 또 주님께서는 마가보 오늘 본문의 16장 19절 20절 보호자에 계시면서 이 땅의 일을 이루고 가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가시느냐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결국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시게 되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오른손에 일곱 별 일곱 금초대 사이를 다시 일하여 했습니다 일곱 별은 하나님의 사자들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지금도 보호자에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체가 가는 본부 메시지를 붙잡아 되고요 여러분 중요한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고요 여러분 중요한 현장에서 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 주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이 말씀의 역사들을 사실은 내 개인이 먼저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지로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어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 1라 고린도전서 3라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고 그 그리토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개인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개인교회 된 사람에게 날마다 답을 주시는데 그리토란 답을 주시고요 힘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힘을 주시고요 정확한 시간표대로 스케줄 따라 인도하시는데 그게 오직 성령만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 말씀했습니다 개인교회 된 사람에게 그리토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개인교회라는 사실을 아시아 Recuerden esa es la iglesia como persona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교회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날마다 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세상 나라를 이길 수 날마다 힘을 주시고 예루살렘 이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시간표 따라 인도하시는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개인교회의 축복이에요 esa es la bendición esa es la bendición como ser la iglesia 그래서 정말로 한 사람이 교회 속에 들어가서 먼저 개인화 되어지는 게 중요해요 정말로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개인화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개인화 되어지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럼 이 개인교회가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인데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중요한 은양을 가지고 마가다라빵에 모였습니다 사실 이들은 여기 완전 답을 가지고 사실 모여진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듯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뜻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모이는 교회의 중요한 시작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세워지게 되었고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장 19절에서 30절에 보면 안두역 교회가 핍박 통해서 흩어진 자들이 세운 교회가 안두역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고요 로마 16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 로마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들은 이 교회들은 한마디로 모이는 교회입니다 개개인들이 모이는 교회로서 중요한 축복된 응답을 누리게 되면 결국 고린대전서 12장 12절에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몸 한 지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나오죠 여러분은 하나교회라는 교인으로서 사실 모이는 교회의 한 지체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두가 모여진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중한 거예요 나와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실 때 너무 소중하고 기중한 거예요 그래서 한 지체 한 몸 사상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개인화 되어주는 축복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화 되어주는 축복이 나타나야 합니다 개인화 개인화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제자가 개인화 되어주는 축복 함께 교회화 되어주는 축복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모든 흩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성교에 보면 사도행전 9장 10절에 다메석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미 그곳에 기한 지역 속에 교회로서 아나니아가 있었던 것이죠 36절에 보면 여제자 다비다가 있었어요 요파의 여제자라는 다비다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치기 와 전도 하기를 거치지 않았다 이건 다른 말로 보면 현장 교회 입니다 모이는 교회 함께 현장 교회 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콜로세 4장 15절에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죠 콜로세 16장 19절에 보면 브루시 길 아굴라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어요 모든 현장에 교회들이 세워진 것을 말합니다 이건 사실은 흩어진 교회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봉 18장 18절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함께 있겠다 말씀 마태봉 18절 20절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교회화 되어지고 현장화 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올바른 제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세 가지 교회의 축복을 이뤘습니다. 개인이 교회고요. 모이는 교회가 있었고요. 그들 또 흩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사실은 세계를 정복한 비밀이 여기 있었어요. 제가 여기에 십자가 그린 위치가 다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뭔 말인가 알죠? 그냥 그리는 게 아닙니다. 모이는 교회고요. 각 현장에서 교회들을 말하기 때문에 안에 넣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현장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모여서 은혜 받고요. 이미 여러분은 개인 교회잖아요. 날마다 말씀을 주어질 때마다 개인화 되어주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것까지 이제는 또 모이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현장에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 흩어지는 현장에서도 말씀이 소통되어지면서 그 속에서 또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계를 정복했던 초대교회가 누렸던 삼교회 운동입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만명성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축복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마다 인사하는 장자의 축복을 이 삼칠시대 만명성도를 회복하십시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하는 인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자께서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말씀 주실 때 주신 말씀이었어요.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정말로 만명성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현장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림이 좀 복잡합니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구한 보호자로 그리스도께서 보호자로 임하는 구한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소통하게 되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고백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요. 그러면 개인이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그 가지고 모일 때마다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이제는 흩어지는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될 주의 사자를 통해서 메신지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전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 한 축복된 역사를 지금도 보호자에서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그의 주의 사자를 통해서 메신지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 삼교회의 운동입니다. 그의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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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누리느냐 분명히 이것이 나타나게 됐는데 우리는 분위기에 속아요 그리고 사람 말들의 영향을 받고 민감하게 그게 좌우돼요 우리 앞서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이 우리에게 가있던 선입견들이 뭔가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면 분명히 나타나야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여기에 메이다 보니까 현장의 분위기를 흐름을 아니 현장의 흐름을 바꾸지 못해요 어느 현장에 그 현장에 흐름을 바꿔야 되는데 여기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 속에 빠져들지 현장의 흐름을 바꾸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현장에 가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 위치를 먼저 확보합니다 영적 위치를 먼저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현장에 가든지 간에 스미세 시간들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뺏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속에 속는 거예요 분명히 영적인 존재 우리에게 영적 스미세 축복을 주셔서 그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이 축복을 놓치니까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어디에 있든지 영적 위치를 먼저 확인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영적 위치를 먼저 확인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누리면서 기다리면서 중요한 것들을 보여주면 그게 사실은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영적 위치를 확보하라는 것 매일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영적 위치를 확보하고요 여러분 중요한 현장에 들어갈 때마다 먼저 현장에서 영적 위치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그 현장에서 그날 스미세 시간들을 가지라는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을 확인하고 기다리고요 그냥 기다리는 기다리면서 기다리고요 저절로 힘을 얻기 때문에 그 속에서 뭐냐 우리는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확인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확인하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원해시 축복 이 사실들을 날마다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함께 하시잖아요 이 부분들을 날마다 어떤 현장 에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힘이 주어집니다 힘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뭐가 나와도 누리느냐 오직이 발견될 수 있도록 유일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속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걸 놓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중요한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게 우리는 도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질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중요한 제자 하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현장에 숨겨진 한 사람 한 사람 의 제자가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 지금 출근하고 계시다면 그 직장에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구원 받을 한 사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여러분 말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왜 그 직장을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구원 받을 한 사람 이 있기 때문에 그 직장을 다니게 한 거예요 이 사실을 놓쳐버린다면 사실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놓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자를 찾아서 오면 그 속에서 현장이 장악되어지는 현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자를 통해서 현장이 장악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의 세계화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현장에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먼저 영적 위치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축복 거기에 있으면 여러분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사람을 붙이십니다 그 사람 통해서 현장을 장악하게 됩니다 결국은 세계화의 기조한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지난번까지 먼저 나의 24라는 부분들 말씀을 나누었죠 그 다음에 교회 24라는 부분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현장 24인데 제가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세 가지 이해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은 우리의 배경입니다 배경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있어요 사도의 7장 55절 56절 보면 세대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 속에서 보호자가 이르러서 주님께서 보호자 우편에 서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필리포 3장 20절에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있습니다 배경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 마태본 6장 10절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쳤죠 나라의 이마도 기도하라 이 땅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마태원 12장 28절 29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4경연 1장 3절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의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했어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개시록 20장 22장 전부 새하늘 새 땅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 세 가지 예 사실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의 배경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은 정해져 있어 그렇다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이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 땅에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방향을 여기에 맞추기를 바라 하나님의 생을 책임지시게 되세요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les bendigo no ese christo que true